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촬영합니다 와 이번달은 촬영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번달은 그렇게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운이 좋게 촬영 하나 잡혔습니다 그래도 뭐 운이 좋아서요 오디션이 연속적으로 계속 있어가지고 오디션 준비 위주로 많이 했죠 이번달에 와 행복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촬영 조심히 완전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밀소리가 부는 개질이 왔군요 아무튼 파티잉 합정에 도착했어요 뭐 합정해서 뭐 모여서 간다고 하길래 어 8분인데 8분이 어디야? 아 저기 있다 그래서 합정이 왔네요 아 갑자기 확 졸음이 쏟아진다 이동하면서 조금 자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촬영하였습니다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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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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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덥다 네 저는 이제 촬영 끝나서 이제 지하철 타고 이동 타야 했습니다 아 오늘 너무 무지럽네요 아 오늘 꿀찰 꿀찰인데 하마터를 더 해먹었다고 했어요 너무 좋아서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잉 아잉